크리스천, 김희재를 위한 치유기도, 미스터트롯 탑식스 위기, 장민호 영탁 확진, TV조선 비상사태, 뽕숭아 악당 결방 오늘의 양식, 시편 30편 2절, 여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지지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장민호 영탁 확진, 김희재 확진, 김희재에 이어 하니, 윤종이 코로나19 확진, 코로나19로 켜진 연예계 비상등은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타들 중 추가 확진자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20일 그룹 EXID 출신 배우 하니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전해졌다. 하니의 소속사 서브라임 아티스트 에이전시는 하니는 늘 함께 일정을 소화하던 스태프의 코로나 확진 사실을 인지하고 선제검사를 진행했으며 20일 오전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니와 같은 소속사인 배우 윤종이도 같은 날 코로나19에 확진됐다. 해당 소속사는 윤종이는 혹시 모를 상황을 염려해 주기적으로 진행하던 선제검사에서 20일 양성 반응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방송가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TV조선 비상상황 정말 지금까지 TV조선은 전성시대였습니다. TV조선 전성시대는 영업이익 수치로 잘 나타난다. 2020년 언론사 실적 베스트 3 TV조선 SBS 조선일보 영업이익 TV조선 589억 SBS 449억 조선일보 375억 워스트 3 JTBC KBS MBN 영업손실 JTBC 마이너스 195억 KBS 마이너스 140억 MBN 마이너스 7.8억 지난해 TV조선이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SBS 조선일보 등도 수백억 원의 이익을 기록했다. 미디어 오늘이 지상파 3사 종편 편성 채널 4사 구대 종합일간지 오도전문 채널 등의 2020년 경영 실적을 살펴본 결과 TV조선은 589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으며 그 뒤를 이어 SBS 449억 원 조선일보 375억 원 한국경제TV 182억 원 동아일보 92억 원이었다. TV조선의 선전에는 트롯 열풍이 첫 손가락에 꼽힌다. TV조선은 2018년 10억 원의 영업족자를 기록했지만 미스트롯이 방영된 2019년에는 144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고 미스터트롯 미스트로2가 선풍적인 인기를 끈 2020년에는 언론사 전체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다. 미스터트롯 1회 전국 시청률은 5.889% 최고 시청률은 8.62%이며 10회 결승전 미션의 시청률은 1부 15.05% 2부 18.114%를 기록했다. 미스터트롯은 첫 방송부터 10%대의 시청률로 출발해 횟수를 거듭할수록 경이로운 상승세를 타며 시청률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엄을 토했다. 마침내 11회 결승전에서 35.711%로 35%의 표까지 뛰어넘었는데 이는 1995년 유럽 플랫폼 시청률 집계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또한 MBC 무한도전의 최고 시청률 30.4%와 KBS 개그콘서트의 35.3%까지 넘어서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예능 시청률 기록까지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에서 언급한 프로그램들이 당시 국민 예능이란 호칭을 얻을 만큼 예능계를 주름잡은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평일 심화에 방송되는 종편 예능 프로그램의 이정우드 흥행은 눈여겨볼 만한 굉장한 기록이다. 미스트로2에는 약 5개월 동안 무려 2만여 명의 지원자가 몰리며 전 시즌을 통틀어 역대급으로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다. 미스트로2 1회 전국 시청률은 25.479% 최고 시청률은 28.649%이며 미스트로2 10회 전국 시청률은 31.448% 최고 시청률은 32.85%이다. 미스트로2, 미스터트롯 모두 3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 연계된 예능 프로그램 뽕수강학당, 사랑의 콜센터 등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 아내의 맛, 우리 이혼했어요, 결혼작사, 이혼작각 등도 1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다. 예능과 드라마의 선전은 뉴스9 시청률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재는 TV조선, 피상상황 지금까지 미스터트롯 탑6중 2020년 2천원 확진 7월 17일 장민호 확진 7월 18일 장민호에 이은 영탁의 확진 7월 19일 김희재 확진 미스터트롯 탑6에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스터트롯 탑6 김희재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장민호, 영탁에 이어 세 번째다. 뉴에라 프로젝트는 20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김희재가 코로나 재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알렸다. 뉴에라는 앞서 김희재는 지난 7월 13일 뽕수강학당에 출연했던 박태환 모태범의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검사를 실시했고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어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른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19일 이상 증상을 느껴 재검사를 실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뉴에라는 김희재는 현재 방역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김희재에 앞서 미스터트롯 탑6중 장민호, 영탁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김희재는 뽕수강학당 녹화 다음 날인 지난 14일 편도 이상으로 병원에서 검진받은 사실도 있어 우려를 더한다. 해군 출신 김희재 이 와중에도 김희재의 해군 후배들 위해 1천만원 기부 선행 김희재는 20일 오전 해군 측에 1천만원을 기부했다. 청해부대 코로나 확진 관련 소식을 접한 그는 후배들에 대한 걱정에 기부를 결심 의료진의 좋은 환경과 후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담아 해군 측에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이날 MK스포츠에 김희재와 같이 근무했었다. 김희재가 수병 시절에도 송실하고 장병들을 위해 위문 공연도 많이 했었다. 근무 당시 코로나 초창기였는데 제일 앞장서서 동료, 후배들을 위로해 주기도 하고 모범적인 장병이었다. 전역하고 나서도 이렇게 기부까지 해주니까 너무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해군에 대해서 애정이 깊더라. 해군 군학대 소속이었는데 의리도 있고 따뜻하고 훌륭한 군인이었다. 이번 기부도 희재니까 하는구나. 희재면 할 수 있지 싶었다. 간부들이나 동료들도 김희재를 많이 응원하고 있다고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김희재는 평소에도 같이 고생한 해군 손님, 후배들을 일일이 챙기곤 했다. 특히 자가격리로 힘든 와중에도 파병 해군 후배들을 걱정하며 코로나 검사 등 일부라도 보탐이 되고자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김희재는 평소에도 해군 손님, 후배들을 일일이 챙기곤 했으며 그는 치료에 필요한 물품과 후배들 식사 등에 써달라고 마음을 전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기부금은 의미있게 쓸 것이라며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34진 청해부대 장병들에게 큰 격려와 응원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아프리카 해역에 파병 중이던 청해부대 34진 문무대왕함의 장병 301명 중 88%에 해당하는 266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았다. 집단 감염이 발생할 문무대왕함 장병 전원은 공군 공중급유수송기 두 대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김희재님의 조속한 치료와 후위증 없는 쾌유를 위해 크리스찬 튜보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찬 튜브였습니다.